자, 중심을 잘 잡아봐 연하도! 오빠 따라서 점프점프! 점프점프! 연하 점프점프! 점프점프야지, 또 어디가니? 어디가서요? 연하 타봐! 부릉부릉! 우와, 더 잘타는데? 이거 어른 타도 되는거야? 이거 어른 타도 되는거야? 연하 해봐! 그렇다! 연하가 왔다 갔다! 소 잘탄다! 운전 잘하네! 유나 잘탄다! 연하 해리 와봐! 아따, 여기는 생각은 손님 해봐! 아! 저는... 집으로 가면 돼요! 귀여워! 우gef 연하 해리 와봐! 연하 왜이렇게 잘해? 점프점프! 도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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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룬 도료 애들 애들 한 번 더 탈 거예요 야호 이 장난감 이름은 뭔가요? 마브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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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왓다리 왓다리 가자 세팅 다 돼있어 고마워 고마워 제대로다 사람들이 이스타에 올리기 좋대 세팅을 해줄까들 뭐야 파트인데 코트에 왔어 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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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 뽀로로도 애들 좋아하겠다 안녕하십니까. 선생님은 또 안녕하시고요. 상담이 되었고 안녕하십니까. 너희? 너야 형. 너야 형. 너야 형. 너무 청소하네. 너야 형. 앉으세요. 어디 이쪽으로 앉을까요? 이쪽으로요. 아 편의점으로 가주세요. 여기 앉아줘. 네. 출발하자. 출발 좀 해보세요. 왔다 왔다. 왔다 왔다. 왔다 왔다. 왔다 왔다. 우리 하나는 구경하고 있어요. 오빠 안녕해줘. 오빠 안녕. 봉해봐. 오빠 어디로 오оля? 오빠가 막 이래보. 어디로 가. 오빠 안녕? 안녕. 오빠 어디로 esto? 저기로으로 소우야 이거 어떻게 하는거야 소우야 이거 되게 재밌겠다 이거 은색깔 비늘 반짝반짝한 비늘 입고 추이소 소거색을 예쁘게 해주세요 소거하고 싶은 색 해도 돼? 끝 오늘은 우리가 무지개 물고기 꾸며볼게요 소우선생님 알겠습니다 소우선생님 아닌데 연하거라고 소거는 파란색이야? 응 소는 아기가이로 쓰자 저거는 불안해서 안되겠다 오 잘 되는데 오 잘 자르는데 오 잘한다 요소우 소울이 아빠이 진짜 잘한다 요소우 자른거야? 응 소우 너무 잘 자르는데 나단 내꺼 마저 완성이야 와 이거까지 잘라줄 수 있겠어? 알겠다 고마워 와 너무 잘 잘랐는데 이거 소우 이거 진짜 제일 잘 잘랐는데 엄청난데 요소우 소우 잘 만드는데 혼자서도 이거 플레이 놀이 그냥 서구 이걸로 해둬고 아 서구 푸치게? 조물조물 이제 다 했어? 응 됐다 서구가 이거 보석 나눠줘봐 무지개 비늘을 나눠주는거야 친구들한테 뚱뚱 무지개 비늘을 다 나눠줘서 무지개 물고기 비늘 2개나 맞네요 초록물고기한테 보드게 하나 젖었다 서구 이거 너무 멋지다 다시 다 가져왔어 놀이터 놀이터 같아? 바다 놀이터 문이 다 나눠줘도 반짝거리지 않아? 그러네 하나 둘 그래도 반짝거리지 뭐지? 네 그러네 안아주도 반짝반짝 거리네 짠짠짠짠짠 짠 짠짠짠짠짠 짠짠짠짠짠짠! 엨코! 아삽떡이야 짠 짠짠! 솜태! 구둥! 고 고 무지개 물고기는 반짝이 비닐을 하나씩 하나씩 뽑아서 나누어 주었습니다. 나누어 주면 줄수록 기쁨은 더욱 커졌습니다. 서로 나눠줄까? 얘기 책처럼? 이렇게 나눠줬대 반짝이 비닐을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